야 그 8호 기본 8인가 그거 타보자 8호 기본 8? 반올이가 빌려줬거든요 반올아 근데 핸들을 왜 안 박아? 잠깐만 아 기간제에다가 8호 기본 8 박았다고? 기간제에다 8호 8호 기본 8 박았대 미쳤네 아니 기간제에 이걸 박는다고? 미친 거 아니야?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 진짜 기간제에다 박았어? 야 그럼 무제한 사야지 무조건 아니 기간제에다 10월에 22시간 남았는데 8호 8호 기본 8 박았어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아 핸들은 어차피 기본이니까 상관없고 이거 가면 사면은 바뀌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이거 사면 무제한 바뀌지 않나요? 맞죠? 미쳤다 진짜 기간제를 뽑아야겠네 맞지? 아 차 사기야 이거 차 사기야 이거 너무 좋아 와 너무 빠르다 아 뭘 숙제야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얘들아 숙제 숙제 아니에요 뭘 숙제야 차가 제일 좋다니까 난 숙제면 숙제 나가지 현명이 시작되었다 형명이 시작되었다 현명이 시작되었다 현명이 시작되었다 està 와옥 야개사기야 이거 진짜 진짜로 자야야야 잠깐만 하이 나도 로디 지노 하이 하이 오 하이 아 아 아 아 재현이 정신 못 차린다 여자아 두 번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 대가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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